여러분 이 스티커 궁금하시죠? 몸무게가 딱 나오나요? 뭐라고 하면? 나도 따라해? 응, 따라 들어와 거실 바닥에 붙어있는 발자국들의 정체는 뭘까? 화장실 가는 길을 해놓은 건가? 바닥에 있는 건 뭐예요? 아, 제가요? 요즘에 많이 나오듯이 한 10cm 부풍 넓히면 관광에 좋다고 해서 시도해보려고 발바닥에, 왜냐면 그냥 들어오면 잊어버리니까 붙여놓고 당분간 연습하려고 붙여놨습니다 아, 그래요? 꼭 유치원 갔죠? 여기다 힘을 주고 배에다 숨 들이쉬고 상처 들고 이 상태에서 숨만 내쉬고 들이쉬고 하면서 이 상태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걷는데 본인의 평균 부풍보다 10cm 더 넓게 스티커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스티커를 밟고 걸으면 자연스럽게 보폭이 유지가 되는 그런 방법이죠 평소에 걷는 것보다 한 10cm 조금 더 넓힌다고 생각을 하고 걸으면 도움될 것 같아요 자신에게 맞는 보폭 계산법이 따로 있다? 신장 보통 걸음이 1m를 뺀 나무지에다 10cm를 보태서 나온 거리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이 정도로 자기야, 이리 와봐 내가 또 하나 하는 게 뭐 있어? 파이더맨들이 보통 벽을 타시는데 벽을 걸으시는 건 아니고요 벽을 타야죠 벽에도 지금 벽도 걸으세요? 이걸 해놔야지 좀 안 잊어버리고 잊어버렸다가도 생각나면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통 내전근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그냥 다리 피는 것만 주로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이렇게 하나씩 해서 살짝 얻는 시 해주면 여기 내전근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튼튼한 무릎은 쉽게 얻을 수 없는 법 발은 45도로 틀어주고 종아리는 쭉 뻗어 시간 날 때마다 반복해주면 운동 효과도 높아진다 사도근 운동 중에서도 이제 내측 관근을 이제 키우는 운동 같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우리 무릎에서 보면 관절염이 보통 내측이 잘 오게 되고 보통 호자로 많이 키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측 관근을 좀 대부분 약해져 있기 때문에 내측 관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틀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운동을 마친 뒤 친구와 함께 마실 음료를 준비 중인데 직접 만들어 마신다는 음료의 정체는 바로 달콤하면서도 따끈한 대추차 일단 지금은 추운 계절이니까 몸도 따뜻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면역력 그런 것도 키워주고 하니까 몸을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대추차 그렇죠 음료 하나 더 건강을 생각하며 마신다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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